날씨 좋은 날 흰둥이 산책시키고 있는 짱구 웬 할아버지가 흰둥이 부르는 소리에 쳐다보는데 할아버지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도 흰둥이였죠 짱구는 핵인싸답게 우리 강아지도 흰둥이라며 인사합니다 흰둥이와 아이컨택하는 흰둥이 그리고는 금방 베프가 돼서 같이 재롱을 부립니다 상일하면서 나눠 먹으라며 과자를 던져주는 할아버지 흰둥이 두 마리는 서로 큰 거 먹으라며 양복까지 합니다 그 후로도 공 물어오기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해가 지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집에 가기 아쉬운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흰둥이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흰둥이 밥 주려고 하지만 사료가 떨어지고 비오는 와중에 사료를 사러 나가는데 어쩐지 몸이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 평소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길거리에서 쓰러집니다 다음날 아침 흰둥이와 짱구는 원반 던지기를 하며 노는데요 흰둥이가 던지고 짱구가 물어옵니다 원반 던지기가 끝나고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흰둥이와 산책을 나오는데 할아버지와 흰둥이는 없고 다른 강아지들만 보이죠 그 후 집에 돌아온 흰둥이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집을 몰래 빠져나와서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데요 할아버지 없이 집에 혼자 쓰러져 있는 흰둥이를 보게 되죠 당황한 흰둥이는 짖어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흰둥이 소용이 없자 집으로 와서 온갖 연기를 하며 엄마에게 알리지만 엄마는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흰둥이는 자신의 사료 그릇을 머리에 쥐고 달려가는데요 신문구멍을 통해 자신의 사료를 넣어줍니다 할아버지의 흰둥이는 그렇게 하루 만에 밥을 먹게 되죠 그 뒤로도 흰둥이는 계속 굶고 있을 친구를 위해 사료 배달을 하는데 갑자기 멕시코로 발령난 짱구 아빠는 이사 준비를 합니다 꽤 기운을 많이 차린 듯한 할아버지의 흰둥이 그리고 이 둘은 점점 더 큰 우정을 키워나갑니다 며칠 뒤 치료받고 퇴원하자마자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오는 할아버지 걱정했던 흰둥이가 무사한 걸 보곤 미안하다며 안아줍니다 흰둥이는 그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죠 멕시코로 갈 준비가 다 끝나서 횡해진 집 안 그렇게 정든 집을 떠나는 짱구네 가족들 흰둥이는 어쩐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공항을 가던 중 철수 목소리를 듣고 창문 열어달라고 하고 철수와 찐친 우정을 확인하며 감동 넘치는 이별을 하는 짱구 그 뒤편에서는 우리의 흰둥이도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도 몰랐던 또 하나의 이별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